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2D 도면 정면도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간단한 블록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파일 이름은 d04.k파트입니다. 제가 이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실 분은 받아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블록으로 2D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도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도면 작성 창에서 이번에는 두번째 자동으로 삼각법을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하고 중간 부분 보이시죠? 표준 지스 그리고 포맷은 A2입니다. 혹시 이 내용과 틀리시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준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스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시트 양식 부분의 크기를 A2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누르고 준비가 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그랬더니 확인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2D 도면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으로 만들 때는 카티아가 그냥 면을 확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도면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면도나 우측면도가 정면도로 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 도면을 새로 하려니까 또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면도 고치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편하겠죠? 카티아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면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테두리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 부분에 정면 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에 또 다른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프로젝션 평면 수정 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D04.K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정면 부분을 선택합니다.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 클릭 이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이 이것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배경 바탕 부분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밑에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회오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면이 지금 서로 섞여 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쓰면 안되니까 도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위치를 잡았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아이소뷰 입체뷰가 누워있죠?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소뷰를 클릭하시고 창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아이소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바탕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아이소뷰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기준에 있던 아이소뷰는 선택을 하시고 딜레이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새로 불러온 아이소뷰를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수정을 했죠? 지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바꿔서 3D 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서 좀 더 방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도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빈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빈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에 가서 D04.K 파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까처럼 오른쪽에 있는 우측 면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신경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배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설계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면도가 된 것이 아니죠? 신경쓰지 마시고 테두리를 드래그하셔가지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뷰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하고 평면도 그리고 우측 면도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SO 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창에 가서 다시 D04.K 파트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살짝 위치를 기존 도형들 근처로 옮겨줍니다. 됐습니다. 빈 바탕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자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가 수동으로 한 작업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정면도 바꾸기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면 뒤에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를 내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정면 뷰 오브젝트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셔서 프로젝션 평면 수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창으로 넘어가서 다시 D04.K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면을 선택해 줍니다. 바로 이 파란색 면이죠. 클릭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정면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바탕화면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상황에서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갱신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평면도와 우측 면도가 그대로 바뀌었죠? 평면도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우측 면도도 살짝 왼쪽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다른거 느끼셨나요? 지금 아이소뷰 입체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화면을 만든 것과 이렇게 수동으로 만든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정면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소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를 새로 만들어주고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도를 바꿔주는 기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계사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2D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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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